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을 향하다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세기 들어가는 길목 시저와 헤롯 가문의 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차 로마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로마는 어떤 나라였는가 그 나라의 성격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는 그 이전에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야만적이었던 고대 근동제국의 다른 제국들과 다름없었습니다. BC 154년 스페인이 스페인 지역에 원주민들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는 군단병들을 파병해서 원주민 전원을 학살하고 노예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눈에 가시였던 카르타고가 누미디아가 성장을 하자 침략을 하게 됩니다. 원래 카르타고가 로마와 2차 포이니 전쟁에서 조약을 맺기를 이제 로마의 허락 없이는 어떤 전쟁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조약을 맺은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를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카르타고 또한 철저히 응징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케도냐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로마는 군단병들을 파병해서 마케도냐와 그리스 지역을 완전히 파괴한 이후에 로마식으로 새롭게 재결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뽑아다가 다른 나라 다 흩어버리고 노예로 처분하고 난 이후에 퇴역한 군단병들을 마케도냐 지역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마케도냐, 베살로니카 지역으로 전도를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로마의 퇴역한 군단병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듯 제국 곳곳에서 속국들에게 곡물이 들어오게 되고 로마는 점차 점차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제국의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자 이 많은 넓은 땅덩어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징병제에서 용병제로 바꾸게 됩니다. 징병제와 용병제의 차이는 징병제는 이전에 전쟁이 갑자기 터지게 되면 자원하는 귀족층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군사들을 꾸렸다면 이제는 상시, 상시군을 정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마리우스 군제개혁이라고 하는데 108년에 있었던 이 군제개혁 이후에 이제 군단병들을 사령관들이 사유하는 일들이 점차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찾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나 로마도 하루아침에 로마가 로마 제국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전 1세기형은 로마의 혼란기이기도 했습니다. BC 91년에서 90년 사이 동맹시 내전이 있었고요. 로마도 완전한 통일국가체였던 것은 아니고 도시국가들의 연합이었고 그 중심에 로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동맹시 내전 이후에 로마는 내부적으로 이탈리아 반도가 완전히 하나의 국가연맹체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우스와 술라의 큰 내전이 있었고요. 그 일을 통해서 또 수만 명의 자국민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불리는 6천명 이상의 노예들의 반란이 있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의 30% 이상이 노예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반란이 일으킨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크라수스, 크라수스가 로마의 유력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 본래도 크라수스 집안이 돈이 많았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크라수스가 진압함으로써 이제 로마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그는 이 난을 진압하고 난 이후에 군단병들을 해체하지 않고 언론에 자기의 집정관 자리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있었던 드라수스의 군제개혁, 군제개혁이 이제 단점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은 해결하지 못했던 해적들을 토벌하는 일들을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의 전성기가 로마 시대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유대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24화 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스몬 왕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역은 독립 지역으로서 하스몬이와 왕가가 통치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가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면서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BC 67년에서 63년에 내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바로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원래 힐카누스 2세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의 동생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도 또한 왕의 자리를 요구하면서 형과의 내전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힐카누스 2세의 행정장관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인물입니다. 이번 25화의 제목이 시저 가문과 헤롯 가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힐카누스 2세의 사람이었는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 의해서 힐카누스 2세가 거의 제거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고향이었던 에돔 지역, 이두메 지역에 있었던 병사들을 불러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치려고 하자 그때 마침 파르티아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동방의 파르티아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로마 주둔군이 시리아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헤롯 안티파스의 반격에 두려움을 느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바로 로마 주둔군에게 찾아가서 유대 전쟁에 개입할 것을, 내년에 개입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파르티아 세력 확장을 위해서 이동 중이었던 폼페이오스가 시리아에 들리게 되고 폼페이오스는 유대일에 개입을 해서 이 둘 사이의 일들을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힐카누스 2세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힐카누스 2세에 손을 들어주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조용히 물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불복하게 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난 폼페이오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성물을 걸어잠그고 공성전에 들어가 있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공략하게 됩니다. 그때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고 폼페이오스가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난입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난입하고 들어가서 우상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런 유명한 일환을 남겼다고 하죠. 그런데 지성소에 이방인이 들어온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1세기 유대인들이 폼페이오스에 관한 저주문을 외워서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폼페이오스가 얼마 뒤에 죽어요. 이제 드디어 로마 속주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80년간 지속되었던 마카비 왕조가 몰락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로마에 의해서 압송되고 힐카누스 2세는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로마의 지령을 받으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로마 속주 이제 유대는 로마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80년간의 한 2, 3세대간의 독립시대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다시 다위시대와 같은 영광을 도래하게 될 줄 알았지만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의해서 결국 그것도 한낱 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에서는 그 유명한 삼두정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폼페이오스와 크라소스가 로마의 중요한 유럽자라 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동안에 BC 59년에 집정관으로 한 명이 선출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카이사르 시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떠오르는 별, 떠오르는 영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골칫거리였던 로마의 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유럽지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갈리아 민족 갈리아 민족을 정리를 하고 갈리아 전쟁의 영웅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삼두정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 명의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서 서로 가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카이사르 시저가 자기의 딸 율리아를 폼페이오스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아내 율리아가 해사를 하다가 죽게 돼요. 폼페이오스의 아내가.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이제 이어질, 고리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크라소스가 원정을 떠났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자 태양이 둘이 있을 수는 없죠. 자 또 이제 갈리아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을 떠나게 되고 계속 들려오는 승전보에 의해서 로마 시민들은 카이사르에 열광하게 됩니다. 로마에 남아있었던 폼페이오스가 원로어는 카이사르가 돌아오게 되면 아마 왕이 될 것이다. 황제가 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전쟁을 마치고 로마로 귀환하려고 할 때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들어오라고 왜냐하면 이전에 크라소스나 폼페이오스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군단병을 해체하지 않고 어떤 자리를 요구하는 일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해산하고 혼자 들어올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카이사르는, 카이사르 시즌은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카이사르 시즌은 고민 끝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래서 바로 루비콘강 이쪽 지역이 이 노란선인 루비콘강입니다. 이 루비콘강을 군단병을, 병사들을 해체하지 않고 건너게 되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라고 원로어는 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비콘강을 그냥 건너버렸던 것이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루비콘강은 이미 건너버렸습니다. 시즌은 군단병을 이끌고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가 되기 위해서 진격했습니다. 자 이 시즈가, 시즈가 로마 원로어의 말을 설마 듣지 않을 것이다. 불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스는 군단병을 이끌고 시즈가 진군을 하자 폼페이오스는 깜짝 놀라서 기습에 의해서 놀라서 도주를 합니다. 일단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지역에 있었던 병사들을 모아서 이후에 시즈와 폼페이오스가 대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둘 다 명장이었는데요. 전쟁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게 파르사룻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벌어졌는데 이때 시즈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폼페이오스는, 폐비안 폼페이오스는 이집트로 도망을,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되고요.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은 포톨레마이오스 13세였는데요. 13세는 폼페이오스가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이 포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리오파트라 7세, 바로 포톨레마이오스 13세의 누나죠. 이 둘 사이에 내전 중이었습니다. 이 선왕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집트를 통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역시 태양은 두릴 수 없죠. 그래서 둘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고 클리오파트라가 내전에서 밀려서 도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톨레마이오스 13세는 로마, 새로운 로마의 리더십이었던 시의자의 바로 승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정지역이었던 폼페이오스의 목을 잘라서 시의자가 오면 폼페이오스의 목을 받쳐서 환심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의자가 도착하니까 시의자의 반응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폼페이오스의 목을 내밀자 시저는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네가 감히 로마 시민, 네가 감히 로마 집정관 출신을 허락도 받지 않고 목을 잘랐구나. 그러면서 불리나게, 그래서 크게 화를 냈고 그리고 그날 밤에 클리오파트라 7세가 시의자의 침실에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시의자는 크리오파트라 7세가 선왕의 유언을 따라서 함께 공동통치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폼페이오스의 13세가 이에 또 불복하게 되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저와 폴텔레마이오스 13세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알렉산드리아 전투인데요. 여기서 2만 2천명은 폴텔레마이오스고 4천명은 시저입니다. 그러니까 병력 차이가 아주 심하게 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침 시저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시저가 알렉산드리아 전투에서 거의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까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군사를 보내서 시저를 도와주게 되고 폰투스 왕국 근처에 있었던 도미티아스 두 개 군단이 합류를 해서 시저를 구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드리아 전투에서 시저가 최종적으로 이기게 됐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에프텔레마이오스 13세는 제거되고 클레오파트라 7세가 이집트의 유일한 왕으로, 유일한 요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시저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7세 사이의 아들이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됐죠. 그리고 시저는 폰투스 왕국으로 올라가는 중에 예루살렘을 들러서 헤롯의 도움을 취하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터의 두 아들, 두 아들을 갈릴리아 유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주인으로 헤롯을 인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저 가문과 헤롯 가문은 서로 친구가 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던 것이죠. 그리고 올라가서 폰투스 왕국이 점점점 로마에 반역하면서 동방제골을 모아가고 있는 그때 폰투스 왕국까지 시저는 처리하게 되고 이때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왕노라, 보안노라, 이겨노라. 자, 그러나 카이사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BC 47년에 이제 드디어 황제로 가는 길을 여는 종신 독재관 원래 직전관은 기한이 있었죠. 2년 정도의 기한이 있었는데 카이사르는 종신 독재관을 원로원을 통해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재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황제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에 반감을 느꼈던 원로원파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카이사르를 제거하게 됩니다. 카이사르 암살 사건이 BC 44년에 있게 되고요.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곧 끝나게 되었죠. 왜냐하면 시저가 죽고 나자 로마 시민들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시저를 나라의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저가 죽자 그의 유언이 공개되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300 세르테우티우스씩 주라. 그런데 이 300 세르테우티우스, 발음하기 어렵네요. 300 세르테우티우스가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돈을 로마 시민 전체에게 나눠주게 되자 이 돈을 받아든 로마 시민들은 더 격분하게 되고 로마를 죽이는데, 카이사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암살범들을 처치하는데 처치하자고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로, 볼레,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새롭게 힘을 얻게 되고 그런데 또 유언이 공개되었으니 바로 옥타비오누스에게 자신의 가문의 이름과 재산의 일부를 주라라는 유서도 또한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권력자는 오른팔, 안토니우스였는데 이제 잠재적인 권력자는 옥타비오누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의 양자이기 때문에 자, 38세의 안토니우스, 18세의 옥타비오누스 둘 중에 과연 누가 로마의 주인이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옥타비오누스가 나중에 또 로마의 제정시대, 황제시대를 여는 제1초대 황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오누스와의 또 정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빛이 42년에, 47년의 동신 독재관, 44년의 암살, 42년의 로마 원로어는 성난 군중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카이사르를 신격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를 이제 로마 신들 중에 한 사람으로, 한 분으로 추앙하게 되고 카이사르를 위한 제사과 또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자연스럽게 카이사르의 아들인 옥타비오누스도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신의 아들, 신의 아들 옥타비오누스. 이것은 로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황제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졌을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반역적인 말이었을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로마가 카이사르가 암살되는 그런 혼란기 동안 유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또한 43년에 시저가 암살되고 난 얼마 이후에 암티파토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로마는 그래도 헤롯감을 로마의 친구였기 때문에 안토니우스는 그의 두 아들 파사이르, 갈릴리, 헤롯을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총독은 이제 로마가 세운 관리인이죠. 자, 그런데 40년에 파르티아 세력들이 점점점 세력들을 넓혀,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자, 40년에 파르티아가 유대를 침공하게 되고 이때 파사이르는 죽게 됩니다. 파사이르는 죽게 되고 헤롯은 다행히도 도망갈 수 있어서 로마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자, 로마로 갔던 헤롯, 헤롯 안티파토의 아들 헤롯 대왕은 로마에 가서 안토니우스에게 얼마나 헤롯 가문이 로마에 충성해왔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안토니우스는 그것을 인정해줘서 2만 명의 군사들을 주게 되고 3만 명의 군사를 주게 되고 그리고 6천 명의 기병까지 동원해서 당당하게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또 몇 년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팔레스타인을 다시 잘 정리를 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안티고노스, 파르티아의 세력 등을 입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을 했던 안티고노스를 처형하고 헤롯이 드디어 로마의 힘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